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등록이 오늘로 마감되는 가운데 사립 유치원의 등록률이 60%대에 그쳤습니다.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입학 절차를 진행하는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공립 360곳은 모두 등록했지만 사립은 144곳 중 88곳이 등록해 61%만 참여했습니다. 사립 유치원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치원 학부모가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유치원 등록 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